나 그다가 유난히 좋아한 내 긴 속눈썹 한 가짜 울리면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요 난 오늘 너만에 를 정상수레 비술려 끝에 좋아한 내 머릿결 가라듬고 있어요 그대 항상 나에게 목이 길어 정장이 어울린다 얘기를 해줘 화장하는 맨얼굴 때가 더 예쁘다면 화장하지 말랬죠 난 이렇게 그대가 좋아하던 모습 그대로 꾸몄는데 다시 봐줄 순 없는 건가요 언젠가는 꼭 돌아오겠죠 날 안아주겠죠 그대와 나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날은 꼭 오겠죠 난 웃는 게 훨씬 더 예쁘다며 울지 말한 그대말에 이렇게 아직 웃고 있는데 난 이렇게 그대가 좋아하던가 모든 그대로 꾸몄는데 다시 봐줄 순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가을의 빛이 나는 그대로인데 가을의 빛이 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다 되는데 그러면 다 되는데 그럴 순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왜 그대가 하여 그대에 3, 4